손자명법의 저자 손무 이야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손무는 오나라 임금 함녀라고 하는 자를 섬깁니다. 함녀는 매우 야심 넘치는 군주였는데요. 함녀는 이 손무를 등용하여 오나라를 매우 강성하게 만들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처음 함녀가 손무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함녀가 손무를 만나 지휘 능력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자신들의 국녀로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죠. 손무는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국녀를 두 편으로 나누어 무기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함녀에게 총애를 받는 국녀를 각 편의 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손무는 북을 들고 전후 좌우로 행진 연습을 시킵니다. 둥둥 앞으로 둥둥 좌로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궁궐에서 지내던 국녀들이 무슨 군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손무가 북을 치며 명령을 내리지만 까르르 웃으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손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장군의 잘못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북소리를 듣고 앞으로라고 하면 가슴팍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뒤로라면 등이 있는 대로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손무가 다시 북을 치며 명령을 내리는데도 똑같습니다. 국녀들은 여전히 웃기만 하고 제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에 손무가 이렇게 말하죠. 명령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잘못이다. 그러고는 각 편의 대장 목을 배려고 합니다. 왕은 깜짝 놀라 손무를 말리죠. 그대의 실력은 잘 보았소. 저들이 죽으면 내 즐거움이 사라진단 말이오. 그러나 손무는 단호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대장 역할을 하는 두 국녀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손무는 새로 대장을 세우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국녀들을.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척척 움직입니다. 에, 모걸이 송연하고. 네, 웃고 떠들 생각 사라지겠죠. 훈련을 마치고 손무는 합류에게 말합니다. 임금께서 내려와 직접 살펴보십시오.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가리지 않고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합류는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국녀를 둘이나 잃어버렸으니까. 에, 안 봐도 됩니다. 막 기분 나빠하니까. 손무가 일침을 늘리죠. 임금께서는 이론을 좋아하시긴 하나. 실제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우학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무의 말이 맞죠. 전쟁이란 매우 잔인한 일이고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다툼의 현장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수의 말을 척척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병사들이 제각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가 내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해 서로 달아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전쟁을 보면 100명의 병사와 500명의 병사가 싸울 때 500명의 병사가 그냥 알아서 하나씩 그냥 흩어져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면 단결된 100명의 병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단결된 공격을 맞아 혹은 단결된 공격으로 상대를 깨뜨리려면 각자 제 목숨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달아나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손모는 전쟁의 현실을 매우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기분이 상했지만 함녀는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함녀는 손모를 등용하고 그에게 오나라 군대를 맡깁니다. 그 이후 오나라는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 오나라가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손모의 이야기는 엄격한 명령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의도를 숨기고 상대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간결히 명령을 내리고 따르게 만나는 것과 그리고 의도를 숨기고 뭔가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다른 것 같죠. 강력한 규율로 병사들을 한 몸으로 만드는 이 손모의 이야기는 앞에 노자나 오기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병법에서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목적에 맞는 방법을 그때그때 취사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병법가들이 이런 사유를 싫어합니다. A는 B고 B는 C된다.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되는 사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때그때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목적이 먼저고 방법은 그 다음입니다. 방법이 목적, 결과를 가져오는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죠. 형식적인 원리,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기민하게 그때마다 적절한 행동을 찾는 지혜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임기응변을 병법가들 매우 중요시 여기죠. 임기 주어진 상황의 응편 다른 태도로서 끊임없이 응용해보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이 병법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옛 이야기로는 재밌지만 이게 무엇일까 병법가의 지혜가 우리와 영 무관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저와 만나는 분들은 장수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병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투에 내몰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병법에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고름을 빨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선의인지 아니면 의도된 하나의 행위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오기가 나의 고름을 빨아주는데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쯤 이런 사유에 고개를 돌려보고 귀를 기울여 보야죠. 누군가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병법을 익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병법을 익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의 것을 빼앗아 봤자 얼만큼 빼앗겠어요? 많이 못 뺐을 것 같은데 여튼 오히려 저는 누군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병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늘 순진함을 접어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